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기존 만 6세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. 보건복지부는 9월 만 7세 미만까지 아동수당이 지급되면서 만 6세 생일이 지나 기존의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됐던 40만여 명이 다시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. 다만 중단 기간에 대한 소급 지급은 하지 않으며 기존의 아동수당을 받았다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수당이 지급됩니다.